쉐일 2봉 1번 와주세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주세요. 정답은 나이스가 아닙니다. 정답은 원의 힘을 드리겠습니다. 필요가 아닌 효과는 다른 말로 나비효과이다. 맞으면 O, 나비효과가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은 X를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X! 지별이랄수록 반반에 끝내는 것이 육행을 편하게 한다. 호화기 덕담 광희우진 선생님과 호주X이라고. 200점 더. 나는 내 지금 다겠다. 정답 보여주세요. 여러분 소중히 있습니다. 소중히 믿고 계신 분들은 소주자 버리지 마세요. 모기의 침은 모기전을 보색했다. 침은 한 개이다. 끊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만진 permitir remex. 정말 감사합니다. 연관 멤버들 먼저 찍으시겠어요?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지민 theorem Wilson.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